자 반갑습니다. 동생 촬영하기 때문에 다시 인사 한번 정식으로 드리고요 여러분하고 자동차 구조 원리 자동차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동차 이야기를 8주 정도죠. 하루에 지금 4시간씩입니다. 4시간씩 해서 8주 정도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교재 제일 앞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 2018년도 올해 작년 책하고 올해 책하고 약간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많이 달라지지는 않았고요. 올해의 가장 큰 차이점 올해 교재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를 펴 보시느냐 35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자 35페이지를 보시면 교재에 뭐가 있습니까? QR코드 보이세요 혹시? 자 그래서 그 QR코드를 보시면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느냐 휴대폰 있죠?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에다가 QR코드 리딩 프로그램 하나 받으셔가지고 이걸 리딩 하시게 되면 여기 지금 말로 설명드리는 부분이 실물의 동영상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제가 동영상을 다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QR코드를 찍게 되시면은 말로 설명해서 눈으로 보지 못하는 부분 이해 못하시는 부분들은 동영상으로 확인을 하시면서 직접 더 한번 다지실 수 있게끔 중간중간에 좀 난해한 부분에 QR코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찾아가지고 링크 거실 때 한번 보시게 되면은 조금 깊이 있게 보실 수 있고 졸음도 쫓을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그거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 단 하나 부탁드릴게요. 이거 QR코드 찍어가지고 유튜브 넘어갔다가 이상한 다른 동영상 보면 안 돼. 저도 저도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 보고 있으면 전혀 쓸데없는 거 저도 한 번씩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좀 주의 좀 해주시고요. 딱 이것만 제가 링크 건 동영상 보고 나오시는 거예요. 아시겠지? 그래서 그렇게 참고를 대답 감사합니다. 그렇게 QR코드를 활용을 하시면서 실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름 교재 신경 많이 썼어요. 자 그러면 이제 머린말 나올 텐데 머린말은 자동차 공부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면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팁을 제가 넣어놓았으니까 그 팁도 참고삼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목차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보니까 자동차 구조 그리고 파트 1, 파트 2, 파트 3 크게 3개의 파트로 구분을 지어놓았을 겁니다. 그래서 파트 1에서는 자동차 구조에서 자동차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할 거고요. 자 파트 2에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모의고사죠. 모의고사 거의 한 500문제입니다. 500문제 가까이 실어놓았고 이거는 크게 제가 도움 없이 해설만 보시고 공부하실 수 있게끔 약간 이론하면서 수업하면서 언급이 안 됐던 부분은 해설로 다 첨삭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보시면서 얼마든지 커버를 가능하시게끔 문제를 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힘들게 구성한 부분입니다. 파트 3에 뭐가 있습니까? 기출 문제 있죠. 기출 문제는 다른 어떤 교재, 타 교재보다 엄청나 많은 분량으로 복원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3년부터 작년 2017년까지 거의 한 해에 5회분 정도, 평균 5회분 정도 복원을 시켜놓았습니다. 서울시 말고는 전부 다 문제를 공개를 하지 않고 비공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문제를 복원을 시켜서 비슷하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오는구나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트 1, 2, 3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게 되면 학습이 마무리가 되실 거고 제일 처음에 자동차 구조 파트 1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파트 1의 자동차 구조는 다시 1편부터 5편까지 나누어 놓았어요. 그죠? 1편에서 뭐라고 해놨습니까? 자동차 일반이죠. 그래서 자동차의 정의라든지 뭐를 자동차라고 얘기하는지 정의라든지 역사, 그 다음에 자동차 나눌 때 분류 그리고 자동차 2편, 3편, 4편 이 수업을 하기 위한 선행학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언급하게 될 단어들 있죠. 용어들. 이런 것들에 기관되는 기초적인 내용들을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2편 자체는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보기보다는 2, 3, 4편을 준비하기 위한 공부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그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시험에 주로 주류를 이루어서 나오는 부분은 뭐다? 2편과 3편과 4편.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1편과 5편. 5편은 자동차를 운영하면서 관련된 기준들 있죠. 규칙들. 이런 것들 얘기를 할 텐데 1편과 5편보다는 2, 3, 4가 거의 메인이고 시험이 여기서 대부분 다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5편까지 했고 자, 거기에 다시 이제 제일 메인이 되는 내용 중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엔진, 전기, 체시 구조화기라고 해서 크게 3가지 파트로 구분을 지워놨습니다. 그럼 어차피 전부 다 자동차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동차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자동차에서 엔진. 사람과 비유 많이 하죠. 자동차를 사람과. 사람과 비유했을 때 자동차의 엔진은 뭐에 해당됩니까? 사람의. 심장에 해당된다는 얘기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 엔진에 관련된 이야기를 쭉 할 텐데 이 엔진의 원래는 그래요. 이 원래는 셋이 범주 안에 엔진이 포함이 됩니다. 자동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어떻게 나누는데? 차체와. 차체와 그 다음에 뭐로 나눈다? 셋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요. 차체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신의 보시게 될 거 이런 것들. 자, 이런 거. 놓고 봤을 때 외부에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 이거를 차체라고 하죠. 세부 좀 나누자면은 뭐 기계실. 여기 엔진. 보관하는 장소. 그 다음에 승객. 타느라 승객룸. 그 다음에 짐실룸 공간. 트렁크룸.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것들 전부 다 뭐다? 차체라고 보시면 돼요. 차체. 그럼 여러분들 잘 보실 수 없는 게 뭔데? 이 차체를 드러냈을 때 이 내부에 나오는 모습. 이 모습. 이 모습. 이 부분들 저는 뭐라고 한다? 셋시라고 합니다. 그럼 뭐까지? 넓은 범주로 봤을 때는 엔진도 뭐에 포함이 된다? 셋시의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셋시에서 열을 다 넣어서 다루기에는 범위가 너무 많다는 얘기지. 사용되는 연료 종류가 많잖아요. 우리 주유소에만 가도 뭐 뭐 있어요? 연료. 휘발유. 경류. 맞죠?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엔진은 무슨 엔진이 나오는데? 가솔린 엔진. 경류를 연료로 사용하는 엔진은 디젤 엔진. 충전소도 있죠. 그럼 LPG 엔진. 그리고 요새 버스 뒤에 매열 거의 안 나오잖아요. 왜? 천연가스 쓰지 않습니까? 천연가스 쓰지 엔진에 엔진. 이 관련된 엔진도 엔진이 좋은데 너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엔진 파트만 따로 빼내서 따로 공부를 하겠다. 그래서 1편에서는 요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3편에서는 그 외 나머지 엔진을 제외한 나머지 세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럼 2편의 전기는 뭔데? 전기. 자동차에서 전기는 뗄라야 뗄 수 없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차 맨 처음에 문 열 때 어떻게 리모컨 누르시잖아요. 리모컨 누를 때 리모컨에 뭐 들어갑니까? 건전지 들어가죠. 건전지. 건전지 신호 받아가지고 무슨 신호를 보호해서 차에. 그럼 차에서는 그 무슨 신호 받아고 어떻게 하는데? 일단 문을 열어야 되죠.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전원을 어디서 뽑아오는 건데? 자동차에 뭐가 들어가죠? 배터리라는 게 들어가죠. 배터리. 그럼 배터리에서 전원 받아가지고 어떻게? 모터를 움직여서 문을 열어줍니다. 그럼 운전자 타는 거죠. 타서 키를 꽂아서 버튼을 누르거나 키를 꽂아서 돌리겠지? 돌리는 건 옛날 차. 누르는 건 요즘 차. 맞습니까? 그래서 돌리거나 누를 거예요. 그럼 돌리거나 누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시동이 된다. 시동기에는 원리가 뭔데요? 내가 키 스위치를 돌리거나 누른다라는 얘기는 배터리의 전원이 내 스위치를 통해서 얘가 어디로 간다? 모터로 가는 거죠. 기동 전동기. 우리 뭐 그런 말 세르모다라고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 기동 전동기라고 하는. 시동 전동기. 기동 전동기의 전원이 들어가서 엔진을 구동하죠. 첫 번째 폭발이 일어날 때까지. 그럼 배터리에 관련된 얘기. 배터리 전원을 받아가지고 모터가 돌아가지고 시동이 걸릴 때까지 이야기. 시동 장치. 전기 파트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시동이 걸리기 위해서는 연료와 공기도 필요하겠지만 뭐가 필요하다? 불꽃도 필요하거든요. 전기 장치. 전기적 에너지로 불꽃도 넣어줘야 된다. 그럼 그 조마 장치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될 것이고. 시동이 걸렸어. 시동이 걸리면 엔진이 구동되기 시작하죠. 엔진이 구동되면 배터리가 일을 했잖아요. 문을 열어주고 시동을 걸었잖아. 배터리를 소모시켰기 때문에 어떻게 충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엔진이 돌아갈 때 펜벨트 바깥벨트를 어떻게 한다? 발전기라고 하는 놈 같이 묶어가지고 그 운동에너지로 전기를 만들어서 충전을 해주는 거지. 그럼 그걸 뭐라고 한다? 충전장치. 제네레이터 다 좋아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충전장치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기타 편의장치 있죠. 여름철에는 에어컨 더우니까. 겨울철에는 히터. 공조장치라고 얘기를 하죠. 그 외에 이 정론장치를 어떻게 한다? 등화관제장치도 있죠. 등화관제 오랜만에 들어보시지. 군대에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등화관제장치가 뭔데? 전조등, 전조등 라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신호하는 거, 깜빡이, 미등, 브레이크등 이런 것들 등에 관련된 것도 전부 다 전기장치라고 보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범주를 넘어서서 요즘 또 뭐가 나오는데. 친환경 자동차라고 해서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자동차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간다?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배터리는 전부 다 어디서? 일단 전기파트에서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파트가 점점 공부해야 될 게 많아지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엔진하고, 엔진은 점점 작아지고 있죠. 내연기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니까. 고체에로 안 쓰려고 하잖아요. 공예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전기파트도 빼놓을 수 없이 배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자전자 구조에서 알아야 될 거는 엔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그다음에 기타 전기장치, 아까 배터리, 기동장치, 점화장치, 충전장치, 넷난방장치, 공소장치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등화관제장치, 기타 편의장치, 와이퍼, 윈도, 브러쉬 이런 것도 다 포함되고. 그다음에 친환경 자동차라고 얘기하는 건 뭐 있다고 했어요?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자동차. 이거 다른 말 연료전지자동차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부분에 관련된 이야기를 전기파트에서 할 거고. 그 외 나머지 엔진에서 만들어진 동력이 바퀴까지 어떻게 전달되는지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자동차 주행하면서 노면의 충격, 흡수하는 거. 운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향해주는 거, 선회시키는 거, 조향장치. 그다음에 속도를 줄여주는 제동장치. 그건 전부 다 어디서? 셋이 파트에서 전부 다 다르게 될 겁니다. 그게 메인이에요. 여러분 하셔야 될 메인이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목차의 2장, 3장, 4장. 보시면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일련의 내용들이 타이틀 몇 절 몇 절 해가지고 쭉 나오는 거예요. 이 작업 할 거예요. 이 작업.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진행이 될 터이니 잘 이해를 하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수업을 함에 있어서 외형에서 알아야 될 간단한 명칭에 대한 이야기 조금만 해볼게요. 자, 이거 아시죠? 고장났을 때 열어보는 거. 고장났는지 아닌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여는 거. 이거 뭐라고 합니까? 보통 본닛이라고 얘기하죠. 맞습니까? 본닛 맞아요. 본닛이라고 하셔도 돼요. 근데 본닛이라고도 하셔도 되는데 뭐라고도 할 수 있다? 후드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저 지금 입고 계신 티가 무슨 티예요? 외후드티인데요. 어디 입고 온 거 같고 시비 걸고 갔죠. 외후드티인데요. 뚜껑이 있잖아요. 뒤에. 덤두껑. 후드라고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열고 닫는 뚜껑이 있잖아요. 그래서 후드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가 주행하기 있으면 차가운 공기가 제일 많이 들어가서 엔진에 열을 식혀줄 수 있는 박열물통 있죠. 박열물통. 박열기. 박열기를 이제 이거를 라디에이터라고 얘기합니다. 박열기가 제일 앞쪽에 위치해서 엔진에서 받은 열을 식혀줄 필요성도 있는데 바람이 잘 들어가야겠죠. 공기가. 그래서 우리 불판 아시죠? 고기 굽는 그릴. 그 그릴처럼 불판을 만들어가지고 안에 물통 뒤에 박열물통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한다? 라지에이터 그릴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라지에이터 그릴에 상표 라든지 로고 같은 게 들어가 있죠. 제작차에 관련돼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라지에이터 그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프론트 범버, 리어 범버. 범버는 아시지? 범버는 잘 아실 것이고. 도어. 프론트 도어, 리어 도어. 그다음에 휠을 싸고 있는 위쪽 금소를 뭐라고 한다? 펜더. 프론트 핸더, 리어 펜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제일 위에 있는 지붕. 얘를 뭐라고 한다? 루프. 썬루프 아시잖아요. 썬루프 위에 있는 거. 썬루프. 그 의미로 제일 위에 있는 이 덮개를 뭐라고 한다? 루프라고 하는 거나. 그다음에 루프를 받치고 있는 기둥이 있겠죠. 우리 요즘 요 근래에 화재 났을 때 화재에 취약한 건물 구조 필러티. 구조 기억납니까? 필러티. 필러. 그러니까 뭘 뜻한다? 기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승용차 같은 경우 지금 루프를 받치고 있는 기둥의 종류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가 있지요. 기둥. 그래서 기둥을 뭐라고 한다? 영어로? 필러라고 한다고요. 필러. 제일 앞에 있는 필러를 뭐라고 한다? 프론트 필러. 프론트 필러.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기둥, 받치고 있는 기둥을 뭐라고 한다? 센터 필러. 센터 필러. 제일 뒤에 있는 기둥을 뭐라고 한다? 리어 필러. 어. 어렵 Carib도 어렵다. 어렵게 roads 없어. 개뿔 필요 없어. 그래서 뭐라고 한다? A필러. B필러. C필러. 편하네. 그래서 그냥 모르겠으면 front,り, SUV... 잘 아저씨 A, B, B, C. 오케이? A필러, B필러, C필러 하시면 돼요. R부기 차례 같은 경우는 뭐까지? D필러까지 있겠지요. 뒤에 하나 더 기둥이 더 있어요. 변해서는 A, B, C, D라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프론트 센터 리어가 생각이 안 나시며 근데 뭐가 됐던 게 아니라 기둥은 뭐라고 표현한다 필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이거를 우리 무슨 차라고 부릅니까 이렇게 생긴 거를 승용차라고 하죠 승용차 중에서도 얘를 뭐라고 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얘를 세단이라고 합니다 왜 얘를 세단이라고 얘기할까 남들이 세단이라 하니까 그냥 세단이라 하는 거지 왜 세단이라고 얘기하는데 트렁크 해봐 말을 하려면 끝까지 하다 말지 말고 그렇죠 그렇죠 괜찮아요 잘하셨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앞에 고장 났을 때 여기를 열잖아요 기계적 장치가 드러나는 엔진룸 그다음에 승객이 타는 승객룸 혹은 캐빈룸 짐을 싣는 트렁크룸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분지어져 있죠 연결이 안 됐잖아요 엔진룸하고 승객룸 따로 되어 있고 승객룸하고 트렁크룸하고 따로 되어 있다는 얘기지 공간을 공유 안 해요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지어져 있는 것이 뭐라고 한다 맞잖아 그래 트렁크 있는 맞잖아 해치백 들어봤습니까 해치백 해치백은 뭔데 뒤를 열다는 뜻이거든요 뒤를 열었는데 어떻게 트렁크랑 실내 공간이랑 연결된 거지 같이 쓰는 거지 같이 공간을 같이 쓰고 그다음에 3도어 5도어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2도어 도어는 뭐 하는 건데 승객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몇 개인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세대는 몇 도어 4도어겠지 보통은 4도어겠지 근데 해치백은 해치백 RV 차량은 뭔데 일단 기본 4개 있고 트렁크 유리가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럼 5도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리고 성능을 위주로 생각해서 어떻게 2도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쿠페에 이런 애들 루프를 좀 낮게 만든 것들 그런 거 보면은 도어 2개 해가지고 불편하게 시츠를 앞쪽으로 땡겨야 뒤에 사람 탈 수 있잖아요 그럼 승객룸으로 들어가는 문이 몇 개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걔는 몇 도어 2도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상징 뭐 오픈카 아 오픈카 오픈카를 뭐라고 얘기할까 컨버터블이라고 얘기합니다 컨버터블 컨버터블 그게 또 퀄리스 뒤에 또 나옵니다 에이 뭘 외우라 외우라 얘기 안 했잖아 그냥 듣고 흘리세요 컨버터블이라고 하는데 컨버터블 덮는 소재에 따라서 또 나뉠 수가 있거든요 덮는데 차체의 소재같이 딱딱한 놈으로 덮는 것을 뭐라고 한다 하드탑이라고 합니다 하드탑 컨버터 주불 중에서 덮는 것을 천으로 덮는 거 그걸 뭐라고 한다 소프트 탑이라고 하는 거지 그건 컨버터블이에요 컨버터블은 특징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루프가 열리는 건 특징이지만 단점이 있죠 어떤 단점이 있을까 만약에 주행하다가 차가 전복이 됐어 뒤집어졌어요 그러면 강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죠 왜? 일단 비필러가 없잖아 센터필러가 대부분 없거든요 강성을 바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복됐을 때 실내 공간 안전성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특징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외형을 보고 알 수 있는 카운트할 수 있는 명칭이랑 구분을 어떻게 짓는지 큰 개념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얘보다는 뭐다? 얘를 차체라고 얘기했던 거 얘 차체를 드러냈을 때 드러냈을 때 이 모습이 더 중요한 거지 실제 여러분들이 잘 보실 수 없는 모습 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무슨 뭐라고 해서 셰시라고 해서 퉁쳐서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일 앞쪽에 보니까 여기 엔진이 일단 위치를 하네요 여기 우리 차종을 시내 시내에 이렇게 보면은 차들 많이 지나가잖아요 차들 많이 보이는데 차들 지나가고 실제 많이 돌아다니는 차들 보면서 엔진의 위치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어요 저 차는 엔진이 앞에 있다 뒤에 있다 뭐 정확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저 차량은 앞바퀴가 굴러서 내 바퀴가 다 돌아가 저 차량은 뒷바퀴가 굴러서 내 바퀴가 다 돌아가 이거 이야기하실 수 있겠어요 구분 지으실 수 있겠어요 애매하지 그럼 그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이 뭔데 승용차 지나다니면서 고장 난 거 한 번씩 보셨죠 그렇죠 승용차 고장 나면 어딜 열어놔요 본닛을 열어야 본닛 후드 차량이 그게 어딘데 앞이죠 그럼 승용차는 엔진이 어디 있는데 버스 고장 난 거 보신 적 있죠 버스 여니까 어디 고장 나니까 어디를 열어놓던가요 뒤를 열어놓잖아 그럼 버스 엔진이 어디 있다 뒤에 있네 다 알잖아 화물차 있잖아요 화물차 화물차 큰 트레일러 이런 애들 이렇게 보면은 이런 생겼을 때 뒷부분 셰시라고 놓고 이 틸트 탑부분 대가리 이 틸트 탑부분이 이렇게 틸트 되는 거 보셨지 제껴지는 거 그럼 이 젖히고 뭐 할 건데 엔진 고치겠지 그럼 다 알고 계시네 승용차는 전부 다 엔진이 어디 있어 앞에 있네 앞에 화물차 여기가 엔진 앞이에요 뒤에요 화물차도 엔진 앞에 있겠네 버스만 어디 있다 버스만 뒤에 있겠네 변호사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그럼 이 차량을 어떻게 정비업소 가져가지고 리프트라는 장비 아시죠 리프트 리프트 차량을 진입시켜 차체를 띄우는 거지 차체를 띄워서 바퀴를 중공에 뜨게 했어 그래서 시동 걸고 변속기 레버를 D나 1단 2단 저단에 놓으면 바퀴가 자연스럽게 구르지 근데 어느 바퀴가 구르냐는 거지 그 구분 지으실 수 있냐는 거지 그 구분 짓는 가장 큰 키워드는 뭐다 차량의 무게 중심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나이가 좀 지긋한 어르신이 나이가 좀 지긋한 어르신 요새 나이 좀 지긋하다고 얘기 들으려면 팔숨 중반 넘어야 됩니다 요새 경로당 가도 뭐 80대 초반 명안도 못 내밀어요 막내 소리 듣고 그러면은 좀 지긋한 어르신이 소일거리 사면서 손수레 리어카 아시죠 리어카 손수레 바퀴 몇 갠데 네 개는 포장마차 아이 포차 아이 두 개 두 개 손수레 두 개 이제 어르신이 메고 나온 거지 이제 뭐 폐지하고 고물 주우려고 모으려고 하셨는데 그날 따라 좀 많이 주셨어요 좀 많이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실는데 어차피 실다보니까 어르신 가까운 데는 종이를 실었어 그리고 어르신 뭔데는 고철을 실었어요 무거운 고철 그러고 이제 가려고 손잡이를 딱 잡아서 손잡이 어떻게 돼? 이게 들리겠지? 가슴 팍 위로 올라올 거예요 어르신 몸무게 봤자 얼마 안될 거란 말이에요 힘겹게 겨우 겨우 허리추면 차가지고 이제 가고 계신거지 가 가 가고 있는데 오르막길 맞는거지 오르막길 이제 한숨 푹 쉬고 있는데 젊은 사람 둘이서 지나가서 둘이 친구야 합역수 잘 맞아 도와주고 가자 해가지고 돕는 순간에 너무 합이 잘 맞아서 누르는데 너무 세게 눌러버렸어 뒤에 동시에 그럼 어르신이 이거 잡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된다? 이거 놓치면 안될 거 아니야 그냥 허리춤에 꽉 끼고 있을 거 아니야 그 상태에서 뒤를 눌렀어 그럼 어떻게 돼? 날아갈 들리겠지? 살짝 들리고 어르신 몸이 들릴 거야 들린 상태에서 어르신이 앞으로 가려고 발을 굴렀어 앞으로 갈 수 있어 못 가 못 가 이제 자 우리 화물차 화물차 앞바퀴와 뒷바퀴가 있어요 짐을 어디 실는데 여기다 실지요 짐 다 여기 실어 놓고 어? 여기 하중 여기 다 주놓고 자 엔진이 앞에 있으니까 그냥 앞쪽으로 동력 뽑아서 이 바퀴를 굴렸다 그럼 뭐다? 방금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그럼 연료 쇳 빠지게 떼서 차량 동력 만들어서 바퀴를 구르는데 바퀴를 굴러서 차량을 앞으로 보내는데 쓰는게 아니라 뭐한다? 헛구르는데가 쓴다는 얘기지 헛구르는데 앞으로 갈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럼 당연히 화물차는 어느 바퀴가 굴러야겠어 이거는 이거 해결하려면 무게 중심이 있는 뒷바퀴가 굴러져야지 눌러놓고 굴려야지 제대로 갈 거 아니에요 만드는 동력 족족이 앞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화물차는 당연히 어느 바퀴가 굴러야겠어요 당연히 뒷바퀴가 굴러야지 화물차 엔진이 어디 뗐는데 앞에 뗐지 화물차 엔진 앞에 있고 앞에 있고 어떻게 한다 뒷바퀴가 구르기 위해서는 뒤쪽으로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축이 반드시 지나가야 되지 아직까지 동력 전달 무선 와이파이로 못 써요 아직은 앞에서 동력 만들었다고 뒤로 와이파이 쌓아 얘 못 구른다고 그럼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뭐가 반드시 축이 하나 지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승용차 타고 가다가 옆에 큰 화물차 가는 거 잠시 옆에서 보면 어떻게 해 세로로 돌아가는 축이 항상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세로 돌아가는 축은 뭐하는 건데 앞에 엔진이 있고 어느 바퀴를 굴리기 위해서 어 뒷바퀴를 굴리기 위해서 세로로 돌아가는 축이라고 보시면 되지 그 축을 뭐라고 하는데 추진축 혹은 프로펠러 샤프트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부터 공무원 시민이든 뭐든 다 좋습니다 뭐 군무원이 다 좋아요 영어 명칭보다는 뭘 많이 쓴다 한글로 풀어서 많이 나와요 영어가 그럼 추진축과 프로펠러 샤프트 중에서 뭘 추진축이라고 공부를 하셔야겠지 영어화 되어 있는 이름도 한글로 바꾸어서 외우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릴리프 밸브라고 나올 거예요 그럼 그걸 우리말으로 바꾸면 뭐다 유압조절 밸브예요 이런 식으로 영어로 되어 있는 명칭들을 전부 다 뭘로 한글로 풀어서 익히시는 연습을 하셔야지만 문제 풀 때 당황하시는 경우가 작아요 평소에는 릴리프 밸브를 막 공부했는데 갑자기 뭐 어 유압조절 밸브 나오면 당황스럽다는 얘기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영어와 한글 혼용해서 쓸 때는 한글 위주로 명칭을 정리를 해두시면 되게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돌아가는 축 초진축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화물차는 앞쪽에 엔진이 있고 뒷바퀴가 굴르죠 그래서 프론트 엔진 리어 휠 드라이브 앞글자만 따가지고 무슨 방식이라고 한다 FR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화물차는 앞쪽에 엔진이 있고 뒷바퀴가 구른다고요 자 승용차 봅시다 승용차 자 승용차는 요래 생겼지 자 요래 생긴 승용차가 자 굴러가는데 엔진이 아까 어디 뗐어요 후드 여기 뗐잖아 엔진놈 그러면 엔진이 앞에 있어 자 사람 많이 타봤자 몇 명 다섯 명 앞에 두 명 뒤에 세 명 이 자체로 무게는 아니겠네 앞뒤 사람 무게는 아니고 그때 기타 기계장치 무거운 것들이 대부분 다 어디 있는데 앞쪽에 많이 가있지 앞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지 그럼 승용차는 대부분 다 어느 바퀴가 굴러주는게 이상적이겠어요 앞바퀴 굴러주는게 이상적이겠죠 그래야 슬립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쪽에 엔진이 있고 승용차 같은 경우는 앞쪽에 엔진이 있고 프론트 엔진 프론트 휠 드라이브 약자를 따서 무슨 방식으로 한다 F F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지 FF 방식 같은 경우는 앞에서 다 끝나잖아 앞에서 다 끝나니까 뒤쪽으로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축 같은게 자체가 뭐가 필요? 없지요 필요 없기 때문에 실내 공간을 굉장히 넓게 쓸 수 있죠 앞에서 다 끝내고 얘 같은 경우는 뭔데 중간에 아래쪽에 축이 하나 지나가니까 여기 추진축 지나갈수록 어떻게 된다 이게 짐칸이고 화물칸 높이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게 이제 FF와 FR 방식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 버스는 보세요 버스 아까 엔진 어디 뗐어요 뒤에 있지 뒤에 엔진인데 앞바퀴를 굴리기 위해서 저 추진축이 또 지나가야 되지 맞잖아요 뒤에 엔진이 있고 앞바퀴에 구동하려면 근데 버스 같은 경우는 장애를 위한 저상버스 아시죠 저상버스 그럼 버스 높이가 최대한 어떻게 해야 돼 낮아야 돼 추진축이 지나가면 돼 안 돼 안 돼 어디서 끝내야 돼 뒤에서 다 끝내야 돼 그래서 뒤에 엔진이 있고 어느 바퀴 구른다 뒷바퀴가 구르는 방식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리어 엔진 리어 휠 드라이브 무슨 방식 R R 방식이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어요 뭐 이런 것들이에요 뒤에 또 쭉 나올 겁니다 어차피 예습하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또 시스템을 나눌 수 있고 자 자동차가 두 바퀴만 구르는 게 아니죠 네 바퀴 구르는 경우도 있죠 네 바퀴 우리 뭐라고 합니까 포 휠 드라이브 뭐 4WD 윤활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뭐다 포 휠 드라이브 네 바퀴 모두 구르는 바퀴다 그러면은 이런 거는 어디에 쓰면 좋을까 어 뭐 비포장도로 오프로드라고 이야기하죠 뭐 군용 뭐 건설기계 이럴 때는 두 바퀴만 구르는 것보다 뭐 네 바퀴 다 구르는 게 구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겠지 그때는 뭐 쓴다 사륜 쓸 수 있겠지 사륜 그럼 사륜이 안정적이면 모든 차량에 전부 사륜 쓰면 되지 않느냐 왜 안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안 하죠 어 사륜을 다 쓰게 되면은 앞쪽으로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장치가 또 필요하거든요 트랜스퍼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뒤로도 동력 보내고 앞쪽으로 동력 보내고 그다음에 기계적 장치가 많이 붙으니까 무게가 많이 나겠죠 자동차 무게 많이 나가요 거기에다가 뭐 기계적 마찰 요소도 많아진다는 얘기지 그러면 경제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연비가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수한 목적 아니면은 대부분 다 뭐다 이륜으로 쓴다 뭐 ff가 됐든 fr이 됐든 r이 됐든 근데 뭐야 얼음길 빙판길 그다음에 뭐 비포장도로에 구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용도로 뭘 쓴다 사륜 구동도 일부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뭐 가장 큰 기본적으로 큰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조학적으로 봤을 때 또 눈에 띄는게 보니까 이게 엔진이라고 말씀드렸지 이게 이거는 무슨 방식이겠어요 이거 지금 분류했을 때 f 이게 무슨 방식이겠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일단 엔진 앞에 있죠 f 하늘고 바퀴 어느 바퀴 뒷바퀴를 굴리기 위한 축이 이렇게 전달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fr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죠 트럭 아니면 대형 세단 대형 승용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구분 지으실 수 있는데 자 엔진 옆에는 항상 무슨 덩어리가 붙어있다 변속기 덩어리가 붙어있다라는게 육안으로 보이고요 자 이 엔진과 변속기 옆에는 항상 동력을 전달해주고 차단해주고 하는 일시적으로 차단하고 전달하는 장치 뭐 클러치라고 하는 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동력단자 순서로 얘기하자면 엔진 클러치 그 다음 뭐다 변속기 그 다음 뭔데요 얘가 fr로 간다라면 동력을 뒤쪽으로 보기 위한 추진축이 필요하지 추진축 자 그 다음에 추진축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오면 양쪽으로 나눠줘야 되지 그죠 각의 변화도 주고 하나의 회전을 두 개의 회전으로 바꿔주고 응 그리고 어 속도는 떨어지면서 힘을 더 좋게 만들죠 그래서 종감속 끝에서 감속을 일으켜서 구동력 힘을 좋게 해주고 차량이 직진조회만 하는게 아니죠 선회도 해야되죠 선회할 때 안쪽바퀴가 그리는 회전반경과 바깥쪽바퀴가 그리는 회전반경이 다르다는 얘기지 어느 쪽이 많이 돌아야되요 바깥쪽이 많이 돌아야되요 이런 회전 차이를 주기 위한 무슨 장치 차동 기어 장치까지 포함을 해서 동력이 전달이 됩니다 이 뒤에 다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 우리 현장에서 줄여서 뭐라고 하는데 대우라고 하죠 대우 뒷대우 뒷대우 뒷대우라고 얘기해서 트럭 밑에 보시게 되면 대우 큰게 보이실겁니다 거기에서 하는 역할이 뭔데 감속해서 힘을 키우거나 아니면은 양쪽바퀴 회선수 차이를 보상해주는 장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력을 전달하는 엑슬축 휠 타이어 순으로 동력이 전달이 된다 이 부분은 전부 다 이제 셰시에서 배우게 될 거고 이거는 엔진 파트에서 이야기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자동차 전반적으로 들어가기 입문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설명을 드렸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실제 내용을 보셔야 될 게 뭡니까 8페이지 보시면은 자동차 일반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자동차의 정의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자동차 배울 거니까 자동차가 뭐냐는 거죠 자동차 자동차에 대한 정의를 배우는데 이거는 뭐 제가 내린 정의도 아니고 어디서 법으로 정의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얘기하는 게 자동차 관리법에서 이야기하는 자동차 정의와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규에서 이야기하는 자동차 정의에 관련된 이야기랄 건데 여러분 이 과목 말고 또 무슨 과목 도로교통법규도 같이 시험을 보시죠 대부분 도로교통법규에서도 또 얘기가 나올 거지만 자 그러면 자동차 구조를 배우시면서 여기 나와있는 자동차 관리법이나 도로교통법에서 자동차를 뭘 자동차라고 하는데요 원동기 나오네요 원동기 원동기가 뭔데요 자동차란 원동기가 뭡니까 엔진 얘기하는 거죠 엔진 엔진에 의해서 육상을 이동으로 할 목적으로 만든 그 용구 용도를 가지는 물체 또는 거기에 끌려가는 놈도 뭐다 자동차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큰 트레일러 트레일러가 끌고 다니는 그 밑에 세시라고 우리 보통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 세시도 뭘로 볼 수 있다 자동차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엔진에 의해서 끌고 가는 놈 혹은 끌려가는 놈을 전부 다 뭘로 본다 자동차로 보는 거죠 이게 뭐다 자동차 관리법에서 얘기하는 정이고요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에서 뭐라고 하는데 도로교통법에 내용은 거의 똑같은데 뭐 여기 하나 더 추가가 돼 있죠 뭐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않는다 라고 돼 있죠 가설된 선을 똑같은 엔진인데 가설된 선을 이용하면 그건 뭔데 기차 뭐 철도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건 자동차를 보지 않는다 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육지에서 이동하는 거 혹은 거기에 끌려가는 놈 뭐라고 한다 자동차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려놓고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보통 다음 보기 중 자동차를 볼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자동차를 볼 수 없는 게 딱 자동차 관리법 3조에 보시면 다음에 자동차 다만 뭐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뭐 한다 제외한다 자전거에 엔진 올라가 있는 거는 자동차를 안 보겠다고요 그거 말고는 대부분 다 뭘로 자동차로 인정을 해주겠다 뭐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오토바이 이륜 자동차까지도 전부 다 뭘로 자동차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수 특수 차량 그리고 건설 기계 차량까지도 전부 다 뭐 자동차로 볼 수 있다 그럼 이렇게 예외 장치로 아닌 놈들 이런 것들 잘 봐두셔야 겠지 운동기 장치 자전거 이런 거는 자동차로 보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자동차가 뭘 자동차라고 하는지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역사입니다 자 자동차 역사는 자 과거에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 시험에 한번 문제가 나온 적은 있고 그 외에 따로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출제된 적은 없는데 혹시 변별력 키우는 문제 난이도 조절하는 문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 관련된 내용들 한번 연도별로 글쭉글쭉 읽고 넘어가는 식으로 꼭 필요한 내용들 있잖아요 자동차에 큰 획을 그을 만한 사건들 위주로 제가 연도를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참고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거고 얘는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여력 될 때 보시는 거예요 미리 보시는 게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조금 더 좀 심층 있게 공부하고 싶다고 하실 때 그때 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에 의한 자동차 분류입니다 아까 자동차를 말씀드렸지만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 이렇게 나눌 수 있댄지 그 나누는 기준이 뭐냐는 거지 뭘 승용이라고 합니까 뭘 승용 뭘 승용이라고 합니까 책이 뭐라고 해놨어요 10인 이하지 이하 이하라는 용어가 나오네 이하 이하가 뭡니까 10이 포함이 됩니까 포함되는 아래쪽이에요 포함되지 않는 아래쪽이에요 포함되는 아래쪽이죠 그럼 포함 안되는 아래쪽도 있겠네 그걸 뭐랍니까 미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하와 미만을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10을 포함하는 이상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죠 10을 포함하는 위를 나타내는 범위 그걸 우리 이상이라고 하고 포함하지 않는 위를 나타내는 범위를 뭐라고 한다 초과라고 하죠 그래서 이하 미만 초과 이상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 지으셔야 되고 하나 내용은 좀 많이 나오는데 이해하셔야 될게 이하에 뭐가 포함된다 이내 10인 이내 뭐 이내라고 하는 것도 이하에 포함이 된다라고 용어를 좀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가 됐든 간에 10명이 안되면 10명까지 10명까지 포함해서 운행하기 운송하기 적합하게 이게 제작된 자동차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승 용 자동차라고 합니다 승용 그럼 승합은 뭐라고 되어있는지 봅시다 승합은 뭐라고 되어있어요 11인 이상이죠 그럼 11명 되는 순간부터 얘는 뭐에요 승 합이에요 10인까지는 승용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 지으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단서 준거는 그거죠 우리 경찰 중에서 다마스 아십니까 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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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애들은 10인 못하게 되어있지 만들어졌지만 이건 승합으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특수하게 예외로 경영승용차로서 승차정원의 10인 이하인 전방조동차를 예외별로 뒀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경영자동차의 승합 예외 때문에 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화물은 뭐에요 화물은 짐실력 면적이 최소 얼마 2제곱미터 2제곱미터 이상 화물척제공간을 갖춘 자동차를 우린 뭐라고 한다 화물자동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벤이라는 이름 많이 붙잖아요 벤 고란도 벤 무소 벤 이거는 전부 다 2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적재공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뭘로? 화 물로 빠지기 때문에 세금을 좀 작게 내죠 화물로 그래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승용 승합 화물을 어떻게 나누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좀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나옵니까 특수 나오죠 특수 특수는 말 그대로에요 견인차 군환차 이런 것들을 특수 자동차라고 얘기합니다 그 외에 이제 오토바이를 전부 다 이룬 자동차라고 주로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제 이룬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는 뭐다 승용 승합 화물 거진 여기가 메인이고요 특수도 일부 좀 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에서 또 나누죠 어떻게 나눕니까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로 나누죠 근데 그 나누는 기준이 분류로 나누었을 때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얘기에요 승용은 보세요 승용 일단 제일 처음에 나누는 기본 짓는 기준이 뭐에요 배기량이죠 배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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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가 뭐에요 일단 cc죠 cc 1000cc 뭐라고 돼 있어요 미만 그럼 1000cc가 되면 돼요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경차 등록증 보시면 998 997cc라고 찍혀 있어요 왜 얘가 1000cc가 되는 순간 얘는 경차가 아니고 뭐다 소형차로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엔진 배기량이 얼마 1000cc 미만 미만 요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하 이내 주고 이걸 틀림보기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는 보통 외울 때 숫자를 잘 외우잖아요 경찰은 무조건 1000cc 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이하인지 미만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허점을 봐가지고 틀림보기를 만들어낸다고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아셔야 될게 미만이라고 씁니다 자 근데 우리 톨게이트 빠져나갈 때 보시면 하이패스 이런 거 지나갈 때 보면 우리가 엔진 배기량 얘기 안해도 경차로 카운터 하잖아요 경차로 인지를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인지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배기량 봐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뭐다 크기로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크기 그래서 경차 기준에 만족하려면 전체 길이 전체 길이 이걸 뭐라고 한다 길이 말고 전장이라는 용어로 씁니다 전장 자 승용차가 있으면 자 이렇게 제일 앞에서 제일 뒤에까지 부속물까지 포함해서 전체의 길이 전장이라고 합니다 이 전장이 얼마 3.6m 이하에 됩니다 경차는 3.6m 자 그 다음에 이제 차량을 정면에서 봤을 때 폭 이걸 뭐라고 한다 전 폭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생기는 폭 자 이 전 폭이 얼마 1.6m 6m 이하입니다 이거는 전부 다 단위가 뭐에요 옆에 미터고 이하로 되어 있죠 얘는 미만 이하는 포함 그러니까 3.6까지는 괜찮다는 얘기에요 1.6 폭이 1.6까지는 괜찮고 그 다음에 높이는 뭐 2m 이 다른 말로 이 용어를 뭐라고 한다 전 고라고도 이야기하면 뒤에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기로도 경형 구분 지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뭐 크기에서 자아 재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잖아요 3.6m가 어느 범인지 1.6m가 어느 범인지 2m가 어느 범인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크기로는 근데 뭐가 이 배기량은 우리가 좀 개념을 쉽게 알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배기량에 대한 개념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쉬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아이고 이런 지금 엔진 안에 내부 모습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 말고 실제 조금 움직이는 거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플래시 쓰는 거는 플래시는 전부 다 어디서 쓰냐면 포탈 사이트 있죠 포탈 사이트에 강주원이라고 치시면 여기에 자동차 홈이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고등학교 선생님 하시다가 지금 은퇴를 하셔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전에 이거 플래시를 좀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직접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자동차 구조 애니메이션을 해서 이런 거 실제 움직이는 플래시들을 좀 많이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경용으로 그래서 여기 검색하셔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내용을 엔진 전기 셰시 구조학별로 애니메이션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용 중에서 제가 일부 땡겨서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요런 엔진 내부에서는 엔진 내부에서 요렇게 피스톤이라고 하는 놈이 위아래로 운동을 하면서 어떻게 한다? 공기와 연료를 빨아당겨서 흡입 그 다음에 모아서 압축 빵 불꽃 터뜨리고 배출 가스 내보내는데 지금 우리 뭐하는데 배기량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배기량 그럼 뭘 배기량이라고 얘기하느냐 자 배기량 단위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배기량 단위 CC죠. 우리 CC 단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배기량 말고 맥주치 맥주 감사합니다. 맞지 맥주 맥주 맥주치 500cc 장크기 하나 아시지? 500cc 장크기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여기서 피스톤이 위에서 동그랗게 생겼어요 여기서 밑에까지 움직이는 거리 즉 공기와 연료를 빨아당기는 체적이 500cc 장크기 하나 네? 근데 500cc 장크기 하나인데 엔진 요거 하나 같이 보통 안 두고 보통 여기를 몇 개 이상 보통 네 개 이상 많이 두지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엔진의 자 요거죠 요거 보시면은 요 한 개가 500cc 장크기 하나에요 움직이는 만큼이 그럼 얘는 500cc 장크기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 그럼 이건 뭐가 된다? 몇 CC? 2000? CC 실린드가 몇 개인데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4기통 엔진이 되는 겁니다 그럼 1000cc 미만이라 하면 1000cc 미만이라 하면 요새 경찰들도 대부분 4기통이거든요 1000cc 미만이라 하면 이 위에서 아래쪽으로 피스톤이 움직여서 빨아당기는 공기와 연료의 그 양이 얼마 정도 되겠어요? 250 조금 안되겠지? 우리 아침에 우유 마시는 그 장크기 조금 안될 거예요 그 크기만큼 빨아당기고 이거 네 개가 움직이면 뭐다? 1000cc 미만이 되겠지? 그게 100일하게 보시면 돼요 단위가 뭐라고 했어요? CC 이거를 CC가 어느 정도 범위인지 우리 모르잖아 잘 그래서 이 크기를 좀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정형화 시키면 우리 커피숍에 가시면 각설탕 아시죠? 각설탕 요즘에는 종이 싸가지고 두 개씩 묶어놨대 그 두 개 말고 하나 크기 각설탕 한 개 크기 하여서 얼마 되겠어요? 가로 1 세로 1 높이 1 각각 1cm 정도 되겠죠? 그러면 각각이 1,1,1 1cm가 세 개 곱해지니까 뭐다? 1? 세제곱센티미터 부피죠 이 각설탕 크기 하나인 1 세제곱센티가 뭐가 된다? 1 cc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 500cc라 하면 500cc라 하면 500cc 잔 크기 안에 각설탕 몇 개? 500개 넣어서 빻아가지고 빠듯하게 넣는 크기하고 부피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개념이 이제 아시겠지? 그래서 1cc는 각설탕 크기 하나다 그리고 그 cc를 나타내는 배기량은 그 주사기기 그 피스톤이라고 하는 놈이 위에서 아래쪽까지 움직일 때 그 움직인 전체 최적 부피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 다음에 이제 뭐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까? 자 경차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경차 경차 말고 또 뭐 있어요? 소형차가 있죠 소형차는 배기량으로 따질 때 몇 cc? 1,600cc 미만 1,600cc가 되면 안됩니다 1,600cc 미만이고 크기를 보세요 크기를 보니까 길이는 얼마 길이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전 장 너비를 다른 말로 전 폭 높이를 다른 말로 전 고라고 합니다 자 그런 용어가 있고 자 전체 길이 전장은 얼마 4.7m 이하 1.1m 더 준거죠 1.2m 자 그 다음에 폭은 0.1m 더 좋습니다 그래서 너비 전폭이 1.7m 이하 높이는 똑같죠 2m 이하인 것을 외형으로 봤을 때 우리는 소형차라고 이야기를 하고 중형은 뭔데? 1,600cc에서 2,000cc 미만 요렇게 배기량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외형으로 봤을 때는 요거 어느 것 하나라도 요거 넘어갈 때 소형차 기준 넘어갈 때 그리고 이제 대형은 배기량이 2,000cc 이상이거나 그 다음에 뭐 모두가 요거를 요 범위를 다 초과할 때 우린 뭐라고 한다? 대형 승용차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법규상이 분류해서 크게 나눌 수 있는 다섯 가지 분류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 맞습니까? 그중에 승용은 뭔데? 몇 명? 10인 이하 10까지 포함해서 10인 이하 그 다음에 승합은 11인 이상이죠 11인 이상 화물은 2제곱미터 이상의 적재공간을 가지고 있는 놈 그 다음에 특수용 특수용도로 만들어진 거 이걸 다시 뭐 경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각각 나눌 수 있었죠 승용차에서 경형으로 나누는 거 100일형으로 나눌 수 있었어요 몇 cc 미만? 1000cc 미만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크기로 얘기했을 때 전체 길이 전 장을 뭐라고 한다? 몇 m? 3.6m 이하 전 폭은 1.6m 이하 미만 아니에요 이하에요 단위가 그 다음에 전 고 높이는 2m 이하라는 거 그 다음에 소형차는 1600cc 미만 1600cc가 되면 안 되지 그래서 1500 뭐 몇 cc가 나올 겁니다 90 몇 뭐 98 그래서 그렇게 나뉘고 그 다음에 우리 보통 1.6m 이라고 나오는 것은 소형차라고 보시면 되겠죠 1600cc 안 되게 만들겠죠 길이는 1.1m 더 좁고 너비는 0.1m 더 좁고 높이는 똑같았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뭐다 소형차 외형 크기로 분류할 수 있는 중형은 뭔데 1600cc에서 2000cc 미만이죠 그걸 우리 중형 중형이라고 하고 하나라도 소형의 범위가 넘어갔을 때 길이를 넘어갔을 때 우리는 얘를 중형 소형차라고 합니다 대형은 2000cc 이상이거나 길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할 때 우리는 대형 소형차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승합도 똑같이 나눌 수가 있겠죠 자 승합을 나누는 기술을 보니까 경차 경형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백일항으로도 나눌 수 있죠 백일항으로 똑같이 경형을 나누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뭘로 나눴어요 탈 수 있는 사람 인수를 나누었죠 인수 몇 명까지 15인까지를 뭐라고 한다 소형 승합입니다 소형 승합 그러면 16인부터 35인까지를 뭐라고 한다 중형 승합 그럼 대형 승합이라고 얘기 들으려면 몇 인 이상 36인승 이상이라고 36인승 이상 36인승 이상 되어야지 대형으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자 길이는 보세요 길이는 앞에 얘기했던 승용하고 다른 치수 있나요 똑같죠 그러니까 묶고 가서 외워주시기 좋아요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전부 다 치수들이 똑같이 묶여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요 자 화물 보세요 화물 화물을 보니까 똑같이 경형은 뭐 천신시 미만이 똑같이 나와있죠 화물차 중에 경차 있어요 경형 화물 있어요 라보 있잖아 라보 라보 이런거 있었잖아 과거에요 경형 화물이지 않습니까 걔는 뭘로 얘기하는데 배기량으로 얘기를 해요 똑같이 경형은 전부다 배기량으로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뭐 승합에 다마스가 있었듯이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인수로 나누는게 아니라 뭐다 실을 수 있는 적재량으로 얘기합니다 소형 화물이 되려면 우리는 몇 톤 1톤까지 그러니까 1톤 포함해서 1톤까지를 우리 소형 화물이라고 하고요 1톤을 넘어가서 몇 톤 5톤 미만 5톤이 되면 안돼요 5톤 미만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중형 화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대형 화물은 뭔데요 5톤 이상이에요 5톤 이상 대형 화물 거기에 길이를 보시면 똑같죠 우리 경영은 무조건 똑같아요 길이 너비 높이 다 똑같아요 얼마나 외우기 좋습니까 경영은 그래서 경영 화물도 똑같이 나누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길이로 나오는게 아니라 차량 총중량을 나타냅니다 최대 적재량과 총중량이 단위가 틀리죠 적재량을 뭘 얘기하는데 실을 수 있는 짐의 무게를 얘기하는 거고요 총중량은 차량의 중량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하를 소형 그 다음 뭐 3.5톤 넘어서서 10톤 미만을 뭐라고 한다 중형 그 다음에 10톤을 포함해서 10톤 넘어가는 걸 뭐라고 한다 대형 화물 자동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대 적재량 총중량으로 또 나눌 수 있다 나머지 경영은 똑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특수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첫번째 시간 자 특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특수도 뭐다 경형으로 나눌 수 있죠 똑같습니다 조건은 조건은 똑같아 앞에서 봤던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형 중형 대형인데 이건 뭐에요 차량 총중량 어 이거 뭔데 화물하고 똑같네 맞습니까 화물하고 똑같으니까 그것도 연관지에서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동차 법규상으로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류로는 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니까 이류로 보시면 되고요 조금 쉬셨다가 뒤에 백일항부터 한번 더 복습하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